추천해준 책 말고 그전에는 어떤 책을 좀 보셨다는 거예요? 쌓여있는 책 종류는 다 자기 개발서예요. 효연이가 갖고 있는 책을 보면 무슨 커리어우먼 대기, 성공한 여자자의 몇 가지 법칙 이런 것 같아요. 잘 되는 방법, 돼지 잡고. 그중에 한 번을 읽어봤는데 윤영기 시절부터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. 효연 씨가 보기에 제일 달랐던 게 뭐예요, 윤영기 시절에? 어렸을 때 그 시절을 보면 일곱 번 넘어져도 자기는 일어났다, 일어났다 다시 노력하고 다시 시도했다. 전 넘어지면 포기하고 다른 걸 하고. 이런 적극도 필요해요. 왜 일곱 번씩이나 넘어지냐. 몇 번 넘어졌을 때 포기하라.